이 작품을 꼭 봐야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중요하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스윙 맡고 있는 김영광이라고 합니다. 우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이 무대에서 팔로워를 처음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우선 저는 여기 연습 과정 동안 집에 가는 것보다 연습실에 오는 게 더 행복했어요. 그만큼 극장에 오는 것도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원래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, 형, 누나들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게 좀 행복한 배우 김영광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어... 저 너무 떨려요, 지금.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되게 살아있는 게 행복하다는 걸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2023년입니다.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저와 같은 행복한 감정 많이 많이 느끼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얼른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